좌표 북위 36도 39분 7초 동경 129도 6분 51초 북위 36.65194도 동경 129.11417도 36.65194 129.11417 영양현이 3층 석탑은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현리에 있는 남북국시대 신라의 3층 석탑이다. 1977년 8월 22일 대한민국의 보물 제610호로 지정되었다. 이 단의 기단 위에 3층의 탑신을 올린 형태이다. 아래층 기단에는 12지신상을 한 면에 3구씩 새겼다. 위층 기단은 4면의 모서리와 가운데에 기둥 모양의 조각을 두고 기둥으로 나누어진 각 면마다 8부 중상을 조각해두었다. 8부 중상은 통일신라 중기 이후 석탑에 등장하는데 단순히 탑이 장식에만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탑을 부처님의 세계인 수미산으로 나타내려는 신앙의 한 표현이기도 하다. 탑신의 1층 몸돌에는 각 면마다 4천왕상을 도드라지게 새겼다. 각 층의 지붕돌 밑면에는 물을 뺄 수 있도록 홈이 파여있고 사단에 받침을 두었다. 이 탑은 전체적인 구성이나 조각수법으로 보아 통일신라 후기인 구세기경에 세워진 것으로 짐작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